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대전 유성구와 서구의 주택 거래량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분기 주택 거래 동향 분석 결과 서구 거래량은 2184건으로 지난 1분기 2442건, 지난해 4분기 2568건보다 각각 10.6%인 258건, 15%인 384건 감소했습니다. 유성구 거래량도 1540건으로 역시 지난 1분기 1894건, 지난해 4분기 2039건보다 각각 18.7%인 354건과 24.5%인 499건이 줄어들었습니다. 반면 대덕구는 1분기보다 20.5%, 동구는 8.2%, 중구는 3.5% 각각 증가했습니다.